2020 빅뱅송 2020 빅뱅송 참기빵 위에 순세 고기 베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빠라빠빠빠 아 배고파 먹을 거 없을 거? 아 그거야 안녕하십니까 제 손은 군주에요 주먹을게요 참깨빵 위에 순세 고기 베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빠빠라빠빠 참깨빵 위에 순세 고기 베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참깨빵 위에 순세 고기 베티 두 장 참깨빵 위에 순세 고기 베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참깨빵 위에 순세 고기 베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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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 왔습니다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? 저는 참깨빵 위에 순세 고기 베티 두 장 저는 참깨빵 위에 순세 고기 베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갑니다 아하 맥도날드에 빅맥 사러 가시는군요 아하 맥도날드에 빅맥 사러 가시는군요 거기까지 4,500원입니다 빠라라빠빠빠 빠라빠빠빠 하나 둘 셋 참깨빵 위에 순세 고기 베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빠라빠빠빠 참깨빵 위에 순세 고기 베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빠라빠빠빠 Profess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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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 같이았어 잠시작 펄 IC